하, 이 바다를 보면서 또 스쿼트한 듯이 해야지. 하, 이 바다를 보면서 또 스쿼트한 듯이 해야지. 세상에. 이거는 무슨 운동 비디오 같다. 그러니까요. 운동 비디오 같아요. 윗모습 그거는 그림이. 비디오 내도 돼 있어요. 요가 비디오. 열심히 해요. 운동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. 자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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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나? 자, 들어. 아무리 그래도 운동을 하시려면 이 정도는 돼야 운동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? 조금 무겁겠다. 저게 더 힘들 텐데. 손잡이가 따로 없어서. 아령 대신. 홍선영 씨, 집중하시고요. 집중, 집중! 네. 언니 지금 살 뺀다고 엄청 좋아하게 해요, 준영이가. 엄청 좋아해. 자,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는 막대기 보이십니까? 예. 막대기까지. 생수병 1.5에 타 두 개 들고 뛰어. 하나, 둘, 셋, 넷. 더 빨리 띕니다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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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이씨.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요즘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. 그러니까요. 지금 다 빠졌어. 우와, 그럼 진짜. 진짜 대단한 분이시고. 나이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. 옛날에 호동이 오빠도 운동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설마. 등에 산소통. 등에 산소통. 등에 산소통. 야, 저거를 저 사진 여기 미우새에서도 보게 돼요. 우와. 뛰어. 뛰어. 동생 말도 잘 듣네요. 운동 진짜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좀 더. 좀 더. 뛰어.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. 아, 더 무서워. 뛰어. 나 왜 이렇게 심심해 버려. 힘들어. 힘들어. 생수병 1.5L 양 사이드 스쿼트. 자, 갈게요. 하나. 맛있을 것만 해, 지금. 뛰어, 뛰어. 다신. 이 세상에 너무 더 같애. 터뜩.